네, 안녕하세요. 보건포니트 조조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워드프레스 설치된 공간에서 우리가 메타스포리트를 이용해서 워드프레스 설치된 그런 버전 정보를 어떤 식으로 정보들을 수집하는가 모듈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 환경부터 좀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도커 환경에다가 워드프레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환경들도 설치가 됐고요. 도커 환경에서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을 설치하는 것은 앞에 유튜브에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워드프레스와 그 다음에 이제 MySQL하고 각각 도커 이미지로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공격자 피식, 테스트할 수 있는 칼리눅스 안에다가 같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로컬스트 혹은 제거 칼리눅스 지금 웹서비스로 이렇게 접속을 하면 이렇게 워드프레스 환경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워드프레스 환경에다가 이제 테마를 조금 입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동적인 페이지로 현재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시큐리티샵이라고 제가 임의로 설정을 했습니다. 워드프레스로 만들어진 환경이다. 그리고 wp-admin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워드프레스 환경에 이렇게 접속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메타스프레이트에서도 이 워드프레스 환경들을 스캐닝을 하고 아니면 정보들을 수집하는 그런 모듈줄이 몇 개 있습니다. 한번 좀 우선 결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메타스프레이트로 이제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포스트그레스 SQL 데이터베이스를 동작을 시켰고요. 뭐 초기화도 다 됐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메타스프레이트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혹시나 메타스프레이트에 대한 방법들을 모르시면 앞에서 영상으로 제가 많이 공유를 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타스프레이트에서 정보들 물론 이제 워드프레스라고 검색하면은 많이 나옵니다. 취약점들도 많이 나오고 여러가지 부가적인 기능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취약점을 지금 현재 알려고 한 것이 아니고 워드프레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가적인 기능 같은 경우는 보통 여러분들 그 어슬리어스 라는 그런 모듈 공간에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스캐너, http,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언더바까지 찍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탭을 치시면은 탭을 두 번 치시면은 이제 워드프레스에서 워드프레스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듈이 나와요. 거의 다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다 공격 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부가적인 기능들이죠. 그래서 어떤 정보들을 뭔가 수집을 한다거나 어떤 취약점들이 있냐 없냐 정도의 수준 그 다음에 공격은 이제 이스프로이트 라는 공간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워드프레스 초기 분석을 할 수 있는 모듈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스캐너라는 것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스캐너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쇼옵션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옵션부터 먼저 살펴봐야겠죠. 쇼옵션즈를 보면은 이제 R호스트 이것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면은 되고요. 리케어드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필수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R호스트 쪽에 S라고 써 있는데 여기가 비어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꼭 필수로 써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잠깐 그 옵션 팁을 설명하면 쇼 미싱이라고 있습니다. 미싱이요. 이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꼭 채워야 하는 옵션인데도 불구하고 옵션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채우지 않았다면은 쇼 미싱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대상을 대상으로 SetR호스트로 리모트 호스트죠. 이거를 이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IP만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IP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버전 정보만 확인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Explore를 진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버전 정보가 5.4.1이라고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써도 뭐 공격보다는 페이지를 돌아다니면서 그 정보들을 획득하는 거 그런 도구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대충 어떤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버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냐라는 것을 이제 오늘 공부할 파트인 것입니다. 우리가 워드프레스를 설치하고 난 뒤에는 이게 버전 정보가 노출되는 공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표적인 것은 로그인 정보를 만약 여러분들이 활성화를 하면은 이렇게 로그인 정보가 뜨거든요. 일반 사용자의 로그인 정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버전 정보가 안 떠요. 근데 오른쪽을 눌러가지고 페이지, 뷰 페이지 소스를 보시면은 소스보기죠. 이 소스보기 쪽을 보시면은 여기 안에 이제 버전 정보들이 노출되는 여러가지 힌트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 제가 설정을 이제 로컬 로스도로 했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뒤에 WP 어드민에 뭐 뭐 뭐 하고 버전 정보가 이렇게 노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워드프레스의 버전 정보예요. 예 워드프레스의 버전 정보고요. 요게 이제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WP 어드민 관리자 페이지가 만약 접근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WP 어드민에 인스톨.ph 파일에 접근하시면은 현재 여기는 벌써 설치가 되어 있다고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오른쪽에 누르시면은 여기도 표 페이지 소스보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버전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요. 이런 페이지들이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제 피드 정보라고 있습니다. 보통 피드 정보 같은 것은 사용자의 정보들도 획득할 수도 있고 버전 정보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예요. 피드로 치시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보통 다른 사용자가 내 거를 이제 우리가 그 피드리더 리더라고 RSS 정보들을 이런 것들을 가져갈 때 이제 참고하는 그런 주소 정보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까지 이렇게 써졌던 게시물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뷰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하시면은 여기 잘 보시면은 제너레이터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이 제너레이터 요 사이에 워드프레스에 관련된 버전 정보가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피드 같은 경우는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도 이제 버전 정보 노출들을 그러면 워드프레스로 이렇게 기반으로 잡았던 그런 블로그나 아니면은 이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버전 정보들을 최대한 숨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정보를 미리 아시고 그 아까 저희가 JS 파일 했던 부분들을 일부 버전 정보들을 다 숨길 수가 있어요. 그 버전 정보들이 노출되는 것이 한두 개가 보시면은 워드프레스가 설치 후에 버전 정보가 노출되는 그런 사이트 그런 페이지들입니다. 그런 페이지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접근했던 그런 페이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다른 페이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지들이 노출된다. 버전 정보와요. 자 그러면은 이제 메타스포로이트에서도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페이지들을 가지고 모듈을 가지고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워드프레스 스캐너 같은 경우에도 그 경로 앞에서 저희가 HTT 버전 정보의 모듈들을 살펴봤듯이 여기는 모듈들이 USR의 쇼의 메타스포리트 프레임워크 모듈주의 어슬리어스의 스캐너의 HTTP에 있습니다. 이 공간에 여러분들의 워드프레스하고 관련된 그런 모듈들 아까 우리가 했었던 것이 바로 얘네들이죠. 얘네들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썼었죠. 그래서 VIM으로 저희가 초고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워드프레스 스캐너 그 다음에 루비 파일이죠. 루비 파일 이렇게 열었습니다. 한 줄로 보니까 조금 뭐 이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열어보면은 이 안에는 모듈을 보시면 거의 없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다 뒤에서 인클루도 해가지고 사용하고요. 아래에서는 버전이라고 해서 이 버전이라는 것만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되게 이상하죠? 굉장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듈을 만들 때는 사실 요거를 기반으로 만드는 거고 나머지는 라이버리에서 가져와서 그냥 사용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내가 메타스프레이트를 이용해서 워드프레스에 버전정보를 가져오고 싶다. 그럼 요 한 줄만 쓰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그래서 버전정보가 있다 없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있으면은 프린트 굿을 통해서 버전정보에 스트링정보만 가져오면 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빠졌죠. 그래서 요 모듈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이고요. 바로 요쪽에서 가져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 모듈은 어디 있냐? 공간이요. 어디 있냐면은 바로 요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USR의 쉐어의 메타스프레이트의 라이버리 쪽에 있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e스프레이트의 HTTP의 워드프레스라고 이렇게 공간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시고 LS를 치시면은 지금 워드프레스하고 관련된 모듈들 어떻게 보면 중심 모듈이죠. 중요한 모듈이고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메타스프레이트의 클라이언트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듈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드밋, 베이스, 로그인, 레지스트리, 유저, XML 버전이 있는데 바로 이 버전이죠. 그래서 이 버전을 이제 VIM을 이용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버전 정보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앞에서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접근했던 페이지의 정보들을 메타스프레이트에서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 버전 정보 패턴 같은 경우는 정기화 표현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안에 패턴들이 각각 페이지에 있냐 없냐만 확인해서 정기화 표현식으로 크로링해서 가져오는 거죠. 페이지에 뭐, 그래서 페이지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HTML 페이지 안에 크로링을 했던 것을 그 안에 페이지에 이런 패턴들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매니저의 페이지에서 보면은 URL.readme 파일 같은 거 URL.rss, 그 다음에 URL.rdf 요건 다 정의가 되어 있겠죠. 위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URL.autom.sitemap 요것들이 아까 저가 노트패드로 보여줬던 그 URL 주소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 그 사이에 제가 버전 정보가 있으면은 가져온다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여러 그 HTML 페이지에 이렇게 버전이라고 써져 있는 거 그 뒤에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메타스포이트 모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똑같이 여러분들이 생각 그 아까 저희가 접근했던 페이지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가져온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메타스포이트라는 코드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동으로 점검을 꼭 메타스포이트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수동으로 모이 해킹을 한다거나 진단을 할 때 이런 힌트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메타스포이트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메타스포이트를 사용할 때는 거기에 대한 옵션이나 아니면은 성공하는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요. 대체 이 공격 코드가 어떤 식으로 제작을 됐는가를 간단하게 이런 라이브 모듈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사용자 쪽에서 사용하는 이런 모듈들을 같이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좋은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드프레스 버전 정보를 가져오는 모듈들을 한번 여러분들 같이 살펴봤습니다.